김춘수의 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전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은 1952년 작품으로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전체 사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련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주체입니다. 그는 시적 대상 인식의 객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름은 이 시에서 중요한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은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달리 관계 맺는 행위, 달리 길들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를 인식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그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존재, 그래서 무의미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연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와 나의 관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 무의미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똑같이 나라는 존재는 시적, 과자를 나타내고, 그는 대상을 나타내고, 그런데 여기서 1연과 달리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고 하여서 대상을 인식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꽃, 아주 소중한 존재, 그래서 특별한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인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물인 꽃을 통해서 시인의 관념, 추상적인 관념인 의미 있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2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그가 내게 다가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3연의 내용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를 인식하고, 그가 나에게 와서 소중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뭐뭐하고 싶다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모습에 알맞는, 내 존재에 알맞는, 내 존재의 본질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랬는데요. 여기 나온 알맞는 이란 표현은 알맞다는 형용사라서, 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는이라는 관형사형어미 쓸 수 없습니다. 대개 는은 현재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시제라서, 형용사에서는 현재형 시제 쓸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알맞는이 아니라 알맞는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되었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 싶은 열망.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면에서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함, 나의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기를 소망함. 사연의 내용 확인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더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에서 우리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꽃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꽃은 무엇을 의미했죠? 그렇죠.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의 소망에서 우리의 소망으로 의미가 심화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상호간에 잊혀지지. 잊혀지지도 억법상은 틀린 표현입니다. 잊, 희다, 희, 피동접사, 어지다, 피동형 표현이 중복으로 쓰여서 이중피동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히지라고 고쳐야 하는데요. 이것도 시적 허용이란 말 써도 좋겠습니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눈짓도 긍정적인 시어로 무엇과 같은 뜻입니다. 꽃과 같은 뜻으로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시에서는 꽃, 무엇, 하나의 눈짓이 같은 의미로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면 하나의 몸짓은 반대되는 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연의 내용에서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면 오늘도 형성하지만 의미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소망함.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함. 시의 내용 정리합니다.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로 이 시는 현대시이고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중심 소재는 꽃이고 성격은 상징적입니다. 꽃이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함. 달리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 간절한 어조로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또는 뭐 불러나오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꽃과 비슷한 시어, 무엇, 그리고 하나의 눈짓이 있었습니다. 사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